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것도 한 번 먹어보고 싶었어. 이거는 저기 개장처럼 새우장이다. 개를 먹음직하게 쓸었다. 수정이 좋아하는 계란찜. 계란찜 소유에 두 개는. 그 다음에 오뎅국. 그 다음에 파전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 저거. 맛있겠다 저거. 전복죽. 아 이거 콘치즈구나. 우리 뭐 먹끼리 했었지? 미야. 수프 더 달라 그럴까? 국물 더 달라 그래? 땡큐. 한국 사람한테는 국물이 뜨거워야 되는데 국물이 뜨겁지 않고 그리고 토핑으로 억스테일을 얹었는데 이게 좀 따뜻하지가 않고 좀 차가워. 이게 옥스텔 라면. 옥스텔 라면도 괜찮아 보인다. 옥스텔을 얹었는데 이게 좀 따뜻하지가 않고 좀 차가워. 너무 짜고 이건 카레를 뿌려줍니다. 부어주다 말하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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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